다음은 잘했어? 응 한 번 우리 금방으로 싸우는 거 한 번 심혈 지워볼까? 아 바로 해 나야 오케이 아 나야 이걸로 써요 안 한다!!! 형 혹시 두꺼리?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뭐한지 언니? 팔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 진짜 대대로 빡빡 파는 느낌 있어야 애들이 좀 속을 거 같아. 아 맞아 맞아. 씨발! 미치는 느낌 바로 저렇게 쟤야! 너봐 나 해봐. 아 씨발! 뭐야? ㅆㅇ야? 아 내게 다 나와냐! 내게 다 나와냐! 아 씨발! 죽고 싶냐? 아 진짜 불안해 어떻게 막 말해?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할 거 안 되지? 니, 니 약간 이렇게 할 거? 아 진짜 아 이제 들어가게 됐네요 하자 이거 같은 맞다 지금 신화초 갔어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가도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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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 들어왔어 어, 우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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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부터 진짜 손부터 어? 하자부터 오빠, 이거 새끼야 너 같은 눈이 상관 지금 시국이 새끼 지금 시국이 새끼 새끼 명사수 한국을 대표하는 명사수 돌아왔다 야, 좀 상온다 난 명사수 난 명상수 야, 일먹어 누가 났어? 정상수의 이렇게 꽂혔어 아, 진짜? 무엇이 schöne? 에어 내가 할 텐데, 야 아니야, 내가 할 텐데 그래, 애 just 내버려 나, 두 사람이 먹어 어? 두 사람이 먹어 네, 내가 사이 두 사람이 먹어 나 배열이 옆에 하자 아니야 정상수에 이렇게 꽂혔어 정상수에 이렇게 꽂혔어 아 진짜? 아 1, 2, 3, 2 1, 2, 3 2, 3, 4 2, 3, 4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아 현상 앉아 앉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그래 여기 앉아 그냥 쟤야 맛있게 먹어 현상 맛있게 먹어 소장 이거 눌러도 다 이렇게? 응 기름이 얼굴처럼 눌렀죠? 오 바이 야 누나 말하는게 왜 이렇게 멸토가 있지? 영롱톤이냐 응? 우리? 응 우리가 오늘 좀 기분이 좋아 영롱하는 거 같아 우리가 오늘 기분이 좀 좋아 저희 텐션이 좋거든 우리 형이 내가 사인으로 먹으라고 응 제가 콜라 좀 따뜻해 내가 살게 응 야 재효이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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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고 싶어서 한입만 남았어 미안해 하하 는 왜 그래 콜라 먹고 싶은데 홀이 어치로 넣어 취소하고 나 씻어야 되는 건 아무도 안 씻었는데 베이크 한 번 씻겨 줘 한 번만 이래 난 속영 오빠 아니 전현상아 속여주 Det 에효 Ruby 하하 현석아 나한테 조사 들이대지? 하 굴란하네 천사 덜이대? 느꼈어 기류를 해. 그래서 이 수도 있지. 눈썹 무신하고 너무 잘생겼다. 나 내장 소시다. 쟤나 돼있네. 재밌다. 괜찮아? 안 돼. 제이가 근데 좀 질투하긴 하더라고 살. 아니 가끔씩 볼 때가 있어. 기분이 낯을 때가 있어. 근데 그만큼 네 남친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닐까? 이거 나의 문자라고 하면 돼. 왜 나의 문자까지 흔들려? 흔리는 호남성 남의 결타에. 잘해. 너가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잖아. 흔들리는 재열이 잘못이야? 나 흔들리는 재열이 잘못이야? 나 기둥이 좀 흔들려도 돼? 아 안 흔들리겠다. 나 저 혼자야? 나는 누가 나 흔드는 거 싫어해. 내가 혼자 흔드는 거 좋아해. 너 흔드는 거 좋아해? 어떻게 흔들어? 이렇게. 아아. 왜? 손짓게 로우. 이렇게라야 돼. 알겠습니다. 이런 내가. 이런 내가. 아 진짜 배불러. 야 왜 옷을 안 갈고 그러고 있어도 돼? 그 사람 잘 보고 싶어. 걔네 누구한테? 나한테? 재열이한테. 나. 마음 접어. 안 접혀. 마음에 안 잡혀 잘. 안 접히면 잘 접혀서 그래. 진짜 배불러. 다이어트 메인 컨텐츠로 하는 애한테. 다이어트 메인 컨텐츠를 하면 돼. 다이어트 메인 컨텐츠를 하는 애한테. 다이어트 메인 컨텐츠. 아가씨 좋아 니가 나한테 니가 옮겨줬잖아 내가 옮겨줬어 미쳤나봐 아 내놔 내가 옮겨줬어 아씨 아니 아까 니가 줬잖아 니가 아까 필요없다며 아씨 뭔대봐 진짜 니가 아까 이거 줬어 지가 필요없다고 그랬어 다리가 부러졌어 아니 무슨 손으로 한 거 못 그끌었어 나한테 부러졌어 그래? 아 뜯어졌잖아 이거 이거 야 아니 뭐 인형을 왜 싸워 틀어졌어 아니 니가 안 나오니까 쟤랑 얘기를 좀 하려고 아니 이거 인형을 왜 싸워 아니 이거 얘기를 해 너 갖고 싶으면 인형 반으로 잘려서 가져와줘 나 머리 가둬도 돼 아니 솔로몬이야? 왜그래? 아니야 잠깐 나봐 위험해 나봐 그러면 내가 왼쪽 갈테니까 오른쪽 갈게 아니야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가봐 괜찮아 안 먹어 뒤질 것 같아 강장이 뭐야 나쁜 년 너 다 둘 다 다 둘 다 다 둘 다 다 둘 다 나 이거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대화 시간 잠깐 그래 이거 내가 갖고 싶으니까 잠깐 서로 5분만 대화해 여기에 넣으면 안 돼 진짜 근데 내가 하지 말라고 내 걸 알잖아 야 이거 말하는 게 여투가 있어 여투리 있나 저기 있어 말이 안 움직이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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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찼어 계단 되겠다 떠난다 뭐 하는 거야 기다려 아니 근데 갑자기 롤레스 갑자기 롤레스 갑자기 롤레스 갑자기 롤레스 한 번 우슴 쳐먹거라 그래 아 진짜 야 내 거잖아 야 아니 이거는 내가 가주라고 했는데 또 내가 언제 가주라고 했어 야야야야야 야 기둥이 봐 기둥이 봐 기둥이 봐서라도 한 번 잡아 나 장난해? 장난할테? 러닝 빡 장난하네 지금 아 진짜 아 진짜 지금 기둥이가 중고사에 강재희가 가더라도 내가 뺏으러 나왔잖아 그니까 지금 이거 꽃 다 꽃다글 다 꺼졌다 이거 내 꽃길이야 그냥 내 꽃길이라고 꽃길 뭐라고 하면 꽃길에 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왜 걸어 왜 걸어 내 꽃길을 걸을 거야 내 꽃길을 걸을 거야 됐어? 나 어떡해? 나 진짜 힘들어 에어 아 지금 이런 거랑 장난치는 거 그래 여기록길 일어난 거한테 진짜 싫어하는 거 같아 이 꽃들이 등가는 거 네 이 꽃들이 시우랑 같이 시우랑 같이 시우랑 같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거 자꾸 bank지에서 봤는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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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편집해지는 소리 아 웃겨 아 괜찮은데? 왜 그래? 아이 씨X야 심장 시발 뭐야 시발 시발 안 됐다 시발 아 야 이빨 나 씨발 야 나 이겼어 아 진짜 흥분했다 아 additionally 이 unbelievable 야 근데 언제 눈치챘어? 처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요 인형 가지면서 싸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리를 자른다고 안다 유아 인사해 어땠어? 사과해 썸넬 날에 어그로 걸려서 들어온 사람들을 원래 시청자들한테 사과해야 해. 난 먹을 땐 몰랐어. 그래요? 그러면 기동 씨도 맨날 사과하겠대요? 어그로 끌어놓고 내용 달라서? 기동 씨도 사과하세요. 잘하는 얘기를. 야 그거 사과하면 계속 사과만 좀 많이 해. 여기는 말이죠. 모든 것이 시작되는 미홍식. 시발사입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봐라 여기서 유명하시네, 시발사. 브라질이 sitting there. 사진 남겨주세요. anyone is here to find. 보시면 돼요. Follow me Y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